공산의 우연한 라이브에서 밀고 있는 코너가 있는데 몸으로 말해요 게임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째깍 째깍 시작 나를 깨우네 어 이거 어려워 이거 어떻게 돼 어 나 바버렸어 뭐지? 보여 내가? 이거 한 조금만 내려가줘야 돼요? 소리 내는 거 없어 이거 자 패스 하실 수 있어요 바보? 아니 바보? 바보 같은 날 누가 하나 없어 없어? 말하면 안 되지 아 말해 어 됐군 이거 어 패스 해도 돼요 패스 오케이 때려 죽여 가려줘 걷기만 하네 아니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센스 트랜스 댄스 센스 트랜스 댄스? 아니 진짜 놀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되게 쉬운 듯하면 되게 어려운 거 걷기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구 걷기만 하는데 어떻게 걷지? 제가 1분 넘어가겠어요 어? 어? 스테이 패스 아이고 몰라 모르게 뭐지? 패스 패스 안녕 안녕 아니 어? 헤어진 어? 헤어진 어?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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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어? 아퍼 아 아파 어? 머리가 아파? 어? 이거 제목 누가 지은 거예요? 이거? 아어? 아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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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어 어 우리라니 우리 우리라는 우리 없잖아 그치 그거 뭐야? 이거 뭐 어 아 아 가까워요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 저기 어 어 오케이 오케! 뭔데? 왜 이렇게 1분이 길어? 빨리! 빨리! 어? 뭔데? 이게 더 어려울 거 같아 이게 할머니다! 할머니! 할머니 꽃이... 할머니 꽃이 키네 할머니! 할머니 꽃이 키웠어요? 할머니... 노래 제목을 모르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된 노래를 안 기억이 안 나 할머니!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자! 지갑! 긴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노래 제목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네! 네! 자! 제목 받아... 7분을 맞추셨습니다! 아... 이렇게 안쪽으로만 했죠? 1분이... 3분? 3분? 아, 4분 13초! 진짜요? 아니 왜 이렇게 1분이 길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어 있어요? 15분 중에서 7분 밖에 못 맞추셨어요! 근데 진짜 어렵죠! 어렵다! 1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물 그냥 안 주려고 각종하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선물은 그거? 그냥 드릴 수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